형 송민아 난 지혁 혹시 구약에 대해서 잘 아세요? 이번 수양회 때 구약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유튜브로 들으실래요? 저희는 관상 보는 그런 종류랑 많이 다른데 못 믿으시겠으면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? 이런 것도 들고 다녀요? 근데 구약은 더 지루해서 구약이 재미가 없다니요 얼마나 재밌는데 강사도 얼마나 재밌는 분인데 같이 보기 싫으시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유튜브라도 꼭 봐주세요 그럼 이만